자 그 다음입니다. There was a time. 시기가 있었습니다. 존재 구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뭐뭐가 있었다. 꾸며 들어가야 돼. 니은으로 바꾸면 돼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존을 위해 의존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We could not hunt on our own. 우리는 스스로 사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it was a necessity. 그리고 그것은 필수였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To know our neighbor. 우리 이웃들을 아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사냥을 하죠. 자 this is no longer the case.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케이스 하면은 true로 해석하면 돼. 더 케이스는.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은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ad a conversation with their neighbor.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결코 대화를 가지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 However, 그러나 we need to get along with our neighbor.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They have the potential. 그들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To become a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Because they already have something in common.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공통으로 우리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at's more, 더욱이. Since we spend so much time at home these days. 우리는 집에서 요즘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Since, because처럼 해석해줘야겠죠. Getting along with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이 동명사 주어야. 이런 것이 메이크 오영식 동사고요. 사역.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feel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In our most familiar surrounding. 우리의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그게 집 주변이야.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옆집 사람이 살인마가 있다라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냐. So smile and say hello to a neighbor. 그래서 웃고 이웃에게 안녕이라고 말해라. 명령문 들어간 거예요. It will make the neighborhood a brighter place. 그것은 메이크 오영식. 그 동네를 더 밝은 장소로 만들 것입니다.